어션 TV 안녕스 어션 TV입니다 유튜브 볼 때 시작 영상의 광고가 5초 나오거나 중간에 광고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짜증나셨죠 정말 쉽게 유튜브 광고 제거를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아무거나 하나 누르면 시작부터 광고가 나오거나 화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화면 아래에 있을 겁니다 우선 새 창에서 크롬 웹스토어를 검색합니다 스토어 검색창에서 광고 제거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유튜브용 애드블로기 끊는데 오른쪽 크롬의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오른쪽 상단에 애드블록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해야할 건 다 끝났고 인터넷 창을 닫고 다시 켭니다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 유튜브로 들어가서 영상 아무거나 틀어서 확인 영상 초반이나 중간중간 뜨는 광고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상 유튜브 광고 제거하기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저의 새로운 소식을 듣고 싶은 분들은 어션TV를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